오징어게임의 여파 때문일까요? 디즈니에 이어서 애플까지 다음 달이면 국내 OTT 업계에 입성합니다. 시장 구도가 재편될 걸로 보이는 가운데 웨이브나 티빙 등 토종 기업들의 생존 전략을 이혜린 기자가 전합니다. 애플이 다음 달 4일 OTT 애플 TV 플러스를 국내에 선보입니다. 오리지널 콘텐츠만 다루는 방식으로 차별성을 내세웁니다. 디즈니도 들어옵니다. 애플 OTT가 출시되고 열흘도 지나지 않아 세계 구독자 1억여 명을 확보한 OTT 디즈니 플러스도 국내에 입성할 계획입니다. 넷플릭스가 오징어게임과 DP 등의 흥행을 이어가면서 디즈니와 애플을 비롯한 해외 공룡 기업들이 국내 시장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겁니다. 토종 OTT 업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미국 거대 자본인 넷플릭스가 국내 점유율 50%에 육박하며 기울어진 운동장 구도를 만든 상황에서 애플과 디즈니의 공세까지 무방비로 맞게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본력 아니면 마케팅 능력이나 대금 능력 모든 면에서 이것은 게임이 안 되는 거거든요. 국내 OTT 사업자들의 일종의 합종 연행 내지는 소위 연합군 같은 협업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데 현재로서도 유언한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 OTT 2위 사업자인 웨이브는 오리지널 콘텐츠 투자를 적극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국내 방송 콘텐츠나 영화에 더 강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의 장점을 살려가고 오리지널 콘텐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면서 경쟁 역학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웨이브는 애플 TV를 비롯해 해외의 여러 주요 기업과 콘텐츠 제휴를 모색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TV도 라인과 손잡고 내년 일본과 대만에 이어 내후년엔 미국에 진출할 계획입니다. 강호성 CJ E&M 대표는 어제 TV과 채널 간의 시너지 전략을 고도화해 반드시 글로벌 1위 K-콘텐츠 플랫폼으로 성장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디즈니와 애플 등 해외 공룡 OTT의 국내 입성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토종 기업들은 각자의 생존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일경제TV 이혜린입니다.